진짜 추억, 다 먹고 싶음 이따 다 먹고 싶은데? 두 개는 안 돼 응 하겠고 아... 드셔 쪽지 고구마 네, 우리 전 이거 당신은 공부를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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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너무 덥다. 집에 가자. 뜨거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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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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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김치 가져가도 돼요? 네 뉴울린스에서 계속 살았대 집까지 있고 와이프랑이 구하는데 뉴울린스 좋지 않냐고 하니까 봄제율이 너무 높대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 너무 좋대 그런데도 비치가 없잖아 너무 막 잡아루 와 땡큐 뜨거 뜨거 땡큐 땡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행복해 아 어렸을 때는 음식 먹으면서 맛있다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 잘 안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음식 맛있는 거 보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으음 으음 김aku 깻잎으ам 음 음 느낌이 좋은데 맛이 아주 좋아 양배추 같은 경우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다 먹었잖아 양배추 구장식 aos먹었다 attention 맛있어? 라디오스타 볼까? 뭐? 라디오스타? 안 본 거 뭐했나? 라디오스타 봉지 되게 놀랐네 괜찮아 대체 집은 오후 MA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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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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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